안녕하세요. 자곰이에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자곰이 좋아하는 편의점 인기메뉴를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곰이 좋아하는 편의점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우 아, 당황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고소하고 고소해요 핫도그 너무 맛있어 자아 양념장 치즈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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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